너희 Bieber언니 声 어.. Mo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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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 왜?? 왜 아니 두드버 갑자기 여깄터 나와가지고 두드버고 놀랐어! 두드버고 두드버고 놀라다니 왜 또 자연스럽게 내가 앞장서고있지 ㅎㅎ axe 그래서 제가 앞서 볼게요 어! 여기 이거 파워를 껐습니다 저거 뭐야? 어이구 어이구 싱싱하네 어? 어이구 활어요 활어 이걸로 해 떠먹으면 되겠다 어 그려 그려 한번 꽂아봐 꽂아봐 오오오 꽂은겨? 애매한데? 아 똑바로 안꽂아 어 됐다 아닌데 애매한데? 아닌가? 자 이거 좀 찐빤데 코드가 이게 이상한데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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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된거야 된거야 된거겠지 어? 왜? 감사합니다 어 됐다 완전히 잘 꼽혔어 완전 제대로 빨리 가 뭐해 안녕하세요 뭐 돌아가는 길이라서 어이씨 날 따라와 날 따라와 예 가겠습니다 내가 앞장 서겠어 오 좋아요 형 꾸라아 두디가 앞장 꾸라아 두디가 앞장 꾸라아 여기다 여기다 아니구요 아까 그 파워가 필요하다는 그 키패드로 가면 되겠다 그치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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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나도 지금 너무 앞장서고 있어 열렸네 열렸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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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깜짝아 아 별로 안 무서운데 이런 분들 서울역 같은데 가면은 많지 않아? 아 많더라구요 좀 뭘 뭘 니가 뭐랄어 임마 서울 뭐 가봤나니 가봤어 뭐래 어? 서울남자인척해 가봐 서울남자 아니잖아 너도 서울 주변 남자 서울 주변 경기남자 어 어 어 야야야야야야 어 나 방금 납치당할 뻔했어 어 이거 뭔가 있을거 같은데요 이거 와보세요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? 과학시간에 배운거 문과 두디 인생포기자 두디 먼저 가봐 여기 갑시다 어 저폴 갔다 저폴 갔다 문 닫어 문 닫어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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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닫히네 안 닫히네 오오오오오 에ë허허허허허허허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뭐야 두디 이거 뭐야 오 하늘에서 막 얘네네 뭐야 특수부대야 특수부대 푸흐흐흐흐흐흐흐흫 열렸어요 아 잠깐 이벤트였네 가봐 아 전 갔으니깐 두디형이요 갔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갈게 네 뭐하냐? 아 뭐야 아 내가 다진거구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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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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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아하네 어 뭐야 이게 날라왔어요 어 저거 뭐에요? 뭐하냐 반으로 반으로 잘렸네 연출한거야 연출 이게 뭐있는데 이거 뭐지? 야 이 순대는 뭐야? 아 파이프구나 하하 순대를 가자 오케이 이 순대 된저 오오 단건데 단거 하하 당어 두디야 이거 어떻게 읽어 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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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딱 봐도 멋있을 각이다 오우 진짜 멋있다 이거 어 고령 그림자를 보니까 어 뭔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저펄 너가 가보자 아니요 진짠 아닌거같아 어 그럼 두디밖에 없네 두디 불 끈 기념으로 가자 나 꼭 밀리겠구만 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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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자 손잡고 가자 손잡고 손잡고 손잡아 손잡아 형 손잡아요 어 그거 손 아니야 예 어 가자 가요 어 손잡은거 맞죠 어 두디 손은 뒤에 있네 네 에헤헤 깜짝깜짝 오오오오오오오 뭐죠? 뭐 나왔죠? 뭐야 에헤헤 권선징악인가? 어 먼저 가길 잘했네 이야 이게 뭐지? 뭐 아닌거같애 어 형? 안 다친다 어 형? 형? 저기 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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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혼자 가 왜 때려? 그렇다고 알았어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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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요강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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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강 오오오 오오오오 어 여긴 내가 가는 길이 아닌거같애 내가갈게 내가갈게 하아 답답하다 간다간다 오 깜짝놀렀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가스다 가스 가스 유용하다 열쇠 열쇠 더럽게 커보인다 티 먹었다 어? 그러면 어어어 어어어 어 뭐야 좀 세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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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약간 세보여 별로인데 아 왜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여기서 가스 이거를 여기다가 가스 넣어야 돼 그지? 오오오 가스 두개가 더 넣어 두개만 더 넣으면 돼 여전히 필요하다 연료가 이걸로 뭐하는건가? 연료가 필요하대요 그니까 두개 더 넣어야 돼 아까 3분의 1이었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같애 여기 뭐야야 이거 뭐야 이 저꼭지는? 뭐야 이꼭지? 전등? 이걸로 해주는건가 이렇게? 야 뭐하냐 야! 네? 두디야! 아니 이렇게 꽂는건줄아 어? 뭐지? 따라와 따라와 네 잘 따라오고있지? 네? 니네씨? 나한테 던지냐 우유? 우유를 던져 어? 방금 뭐 봤는데? 둘이 뭐하냐 뒤에 멀찌감치 서가지고 왜왜왜왜왜 답답하게 빨리가 빨리가 저기가 처음온곳이죠 여기? 어 처음왔어 아 맵 되게 넓다 생각보다 어휴 어이구 어이구 내가 내가 앞장섰게 막 갈게 어어어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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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이템 아니 아이템먹을 생각하지 말고 뒤에 몬스턴아 잡어 양반 아니 아니 여기로 놔봐 여기로 놔봐 이거 먹을수있어 이거 톡리버킹 뭐지 이거? 아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네 이 가스가 아니네 이 종류가 아니라고요? 어어 카인더가 종류죠 그래그래 오 영어 좀 하네 아 좀 뭔데? 얘야야야 뭔데? 여기 나 못들어가는데? 자녀척해 뭐야 어? 뭐야 문 닫혔나? 두디야 연기할래? 디질래? 어? 이게 대질라고 이게 어? 어딜 돼도 않는 연기를 해 두디야 이상해 오 들켰네 음 안들어가진다고? 두디 벌로 저 콧물 한번 타 어? 가자 어? 진짜 타는데요 형? 먹히는거야 먹히는거야 너 자 손님 이발합시다 손님 여기 처음이시죠? 어 뭐야 나 이거 처음 먹혀봐요 형 올라가죠 우리 어 올라가자 두디 무시하고 올라가자 두디 나와봐 아 죽였어 내가 검은게 맞네 그러니까 여기는 다 검은거네 어? 두디 한번 더 올라갈레? 그러니까요? 흐흐흐흫 티cap 입맞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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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오케 가스 찾았다 유용한 가스 유용해보이는 가스 왜 안열려 이쪽이야 이쪽 여기로와 여기로와 예 내가 앞장섰게 아까 왔던건 아닌가요? 아냐아냐아냐 어? 밀지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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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밀지마요 아 뭐아아아아아악 거기네 연결돼있네 야 내려와 뭐해 야 아니 저기 껴가지고 하핰 이쪽이다 이쪽 여기도 안가봤다 어? 안열리네 아아 이 저를 저 전기가 들어와야지 열리나보다 여기서 갈림길이 있었나? 있었던거 같기도 하고 아 이쪽이네 이쪽 안가봤네 아 나 진짜 머리 좋은거 같애 어 여기 바로있네 어 바로있네 어디계세요?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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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 나 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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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? 널 놓고 갈수있어요 널 놓고 갈수없어 예 그럼 가지마야죠 형 아니 일로와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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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흐흐흐흥 흐흐흫 흐흐흐흫 아이 뭐냐 이거 왜 아 두디 근처로 가면 어딨어 진짜 얘는 뭔가 있나봐 흠흫 그흫 올라오세요 두디 끼인각 내가 손잡아 줄게 일로와 예 어 하나 둘째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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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막 꼈잖아 아 됐어 됐어 어 잠그고 오 뒤에 저기 체력 먹어 체력 오 체력 저펄이 먹었어 아 왜 때려 아 또 깎았어 야 진짜 저펄이 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많이 컸네 피 오나 많은데 자 들을게요 오 오 띠리릭 한 대 툭툭 치는데 띠리릭 외쳐 외쳐 망카이 외쳐 망카이 와 오랜만인데 어 뭐야 야 나 체력 1 됐어 어 어어 야야야야 야야야 나와 나와 야 너 혼자 하면 어떡해 야 저 문 뒤에 있어요 두디야 두디 어딨니 잘 싸우세요 야 야 야 안 들어와 저 보여요 어 형 거기서 뭐하세요 흐흐흫 야 얘가 장전면허를 안해 야 왜 안 들어와 으악 팔 뜨랑씨 아 이제 열어야 되겠다 아 됐다 일로와봐 나 체력 보여? 나 체력 보여 지금 아니요 메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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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먹고 나부터 채워 그러니까 뭐야 나 먹고요 지금 위급하시잖아 저 이거 다 먹고 나 죽어가잖아 아 다 부족해요 이제 아 가자 가자 얘 뭐야 얘 뭐야 여기 뭐야 무릎 꿇고 뭐하고 있는거야 어? 둘이 뭐하는거야 지금 상황극해 둘이서 사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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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다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여기 아닌가 어 네 얼굴이 여기 댕어 또 있어 어우 야 너 리벌벌 들고 있었으면서 어? 네 거기 숨어있던거였어? 자 치졸하다 어 뭐야 어? 이 차타가 도망가나오다 와아 왜 끝났나요? 야 항상 공포탑 춤을 해보면 이렇게 허무하지 현자타임이야 현자타임 너 공포탑 춤이었어요? 자 오늘 이거 이름이 뭐라고? 네크로포비아 네크로포비아 오케이 네크로포비아 네 1편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2,3편 마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한번씩 좋아요한번씩 눌러주시구요 핵이 안싸지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